네, 사드 갈등에도 아란 것 없이 중국의 식품 한류는 식을 줄 모릅니다. 라면에 과자, 맥주까지 이 중국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특히 맛있게 매운 맛, 여기에 중국인이 빠졌다고 합니다. 최원희 기자입니다. 라면 한 그릇을 다 비운 자 눈에 눈물이 가득 보이고 숨이 가빠집니다. 시원한 주스를 들이키지만 불타는 맛은 가시지 않습니다. 한국의 매운 라면 맛에 빠진 중국 소비자들의 먹방이 SNS에 넘쳐납니다. 이 라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온라인 라면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국만의 뜨거운 매운맛, 참을 수 없는 매운맛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느껴보지 않았던 맛이기 때문에 초콜릿 파이의 지난 7월 중국 현지 법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16%나 올랐습니다. 싸드 보복 초기인 3, 4월에만 주춤하다가 5월부터는 바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한국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도 중국입니다.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국산 맥주 3,877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는데 싸드 보복이 없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. 한국의 맛이 싸드 악재도 뚫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.